이 곡 2분밖에 안돼요 2분 동안만 제가 종교를 만날게요 1분 동안만 언더글라운 하나 부린 대신교 하나님 성경 채권의 파리 난 너의 주님 알렐루야 언더글라운 하나 부린 대신교 하나님 성경 채권의 파리 난 너의 주님 알렐루야 주두무로 내가 만든 가사지 세례를 찌러가 울듯 카사디 난 거기서 나는 요새 캐살디야 그리고 위처럼 택빛 어깨니 어린 양들아 마셔 푸도주 모자리 거 두 배로 주 두다 같은 애들은 거 두고 걸러 만약 있다가 꺼낸 플라벨을 주 머릿속은 교동문을 저장한 보관함 너네 지갑은 이제 내 공원함에 들어와 그래 내게 숭배를 해 어린 양들에게 뻗어주는 손들에 들고 있는 밤을 안 봐도 밤을 느끼지나마 저 위에 빛나는 밤을 오늘이 지난 내일이 되면 너도 알게 되겠지 나만의 살아가는 법을 언덕과 은하나 뿐인 대신이 교환하니 성경채권에 발리 난 너의 주림 할렐루야 언덕과 은하나 뿐인 대신이 교환하니 성경채권에 발리 난 너의 주림 할렐루야 모든걸 다 가질거야 이게 내가 하는 범위신도 덧붙어 두 번어 다 배부도 둠뻑어 풍력이 내 몸을 말하니까 뛰어라 외도랄 때 마냥 순하지 알아 내게 죽거나 살거나 두 가지 선택하기 전까지 내 위치를 갈고 다 가 바로 잘 들어 똑바로 나 미치지 너 미친 사람이라서 하려고 왜 미친 넌 눈에 해놈이 넌 눈에 해놈이 상태로 상태를 하려고 나는 또 가운데로 열심히 바운데로 하려고 바빠 열심히 닦아 놓았던 정부를 정부로 뒤집어 핵심의 마지막 업무 성경과는 난 불인 내 신규 하나님 성경 채권에 발린 난 너의 주인 할렐루야 언덕과는 난 불인 내 신규 하나님 성경 채권에 발린 난 너의 주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